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을 능가하는 역사적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앵무새처럼 일본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가 유튜브 광고에 굳이 1억 원을 더 사용하면서까지 예정된 날보다 추가하여 오염수 투기 전날까지 광고를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가 공개한 국가주요정책 광고계획서엔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 1억 원, 국정과제인 신성장 4.0 전략 5천만 원, 세계잼버리 2억 9천만 원을 영상광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안전 관련 영상 유튜브 광고는 10억 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산을 투입하여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다른 국정과제보다 10배에서 20배나 더 예산을 쓰며 신경을 쓴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보와 과학을 믿어달라며 종교도 아니고 국민께 믿음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방주한 정부와 일본이 제공한 과학을 믿어달라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말입니까?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무정부 상태보다 못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국민과 힘을 모아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두환을 능가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제적 망신, 젠버리 사태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질의를 또다시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었듯 오늘 여가위 회의도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당은 증인 협상과 관련해 반대하고 불참하고 이에 장단 맞추듯 장관도 불참하고 여가위 참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젠버리 부실 및 파행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할 행안부와 여가부는 의도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샙니다. 국제적 망신으로 국가 위상을 실주시킨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면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은 모두 여당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